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존재감으로 만족해 보세요. 오직 존재감만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왜냐면 이 현상계 중생심을 잠시 몰라해 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 고등 침팬치라는 거, 중생이라는 걸 잠시 몰라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몰라, 판단 안 하겠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판단 안 하겠어. 내 이름도 몰라 하고 존재하시면 그러면서 존재에 집중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현전에 집중하라. 현전하시라. 몰라 하시고 존재에 집중하라. 이 말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요. 어떤 존재를 찾아서 집중해야겠다. 그러실까봐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릴 게 존재감에 만족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하시면 돼요.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존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데 관심을 안 두고 열심히 존재만 하고 계시는 상태. 몰라. 잡념이 떠오르면 다 몰라라고 쳐버리면서 존재만으로 만족하고 계셔보세요. 그래서 제가 존버처럼 외우기 쉬우라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낮에 들였던 거예요. 외우고 계세요. 존재로 만족하라고 그랬지. 여러분 지금 천국에 태어나신 거예요. 지금 천국이 지상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에서 천국 분점 지금 내신 거예요. 혼자 작은 점포 하나 내신 거예요. 지금 지옥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몰라 하고 존재로 만족하는 순간 점포 하나 여신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천국의 법계에 있어요. 극락에 있어요. 초기 불교시와 말하면 똑같아요. 열반에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열반과 극락, 천국이 좀 차이 나지만 결국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다 같은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지금 천국에 계시는 겁니다. 천국에 지금 바로 들어가 보세요. 천국에 만나 보세요. 천국 하나 개설해 보세요. 여기 지금 지구에. 혼자라도 그러니까 개설하고 있어야 돼요. 전 인류가 다 마귀의 자녀가 되더라도 나 홀로 불씨를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몰라 하고 존재에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 내면에서는 천국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거긴 걱정 없죠. 근심 없죠. 두려움 없어지죠. 평안이 흐르죠. 자명하죠. 그 상태에서는. 거기 천국이죠. 평안과 진리가 흐르는데 천국이죠. 여러분 지옥 가서 이렇게 톱질을 당하더라도요. 톱질을 당한다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몰라. 톱질을 하든지 말든지 몰라. 나는 오직 존재만으로 만족할 뿐 하시면 지옥도 다른 차원이 되겠죠. 왜 자기 영혼이 이미 극락에 있으니까 자기 이 몸뚱이가 어디 있더라도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인간계에 계시더라도 극락하면 여러분 몰라. 괜찮아 하는 순간. 몰라 하고 괜찮아져. 만족이라는 건 나 걱정 없어. 몰라 그것만으로 좋게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지금 이미 극락에 가 계신 거예요. 나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자. 지금 한 ten 동안 과정을 해가 there. And how do I change in my life? If you have. Do you think that I am trying to live? So what I am. And if you have to go to the key part of the neck. 감사합니다.